이 제품은 홀드 유어 드림이라고 해서 꿈을 꼭 잡으라는 컨셉의 아이패드 미니 클러치백이고요. 아이패드, 아이패드 미니, 그리고 맥북 에어 세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칼라 패턴 원단은 다 오가닉 코튼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앞면에 터치펜을 꽂을 수 있고 안에 미니 태블릿을 넣어서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입니다. 그리고 안에는 극세사로 되어 있어서 미니 태블릿 겉면을 닦을 수 있는 닦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파우치는 앞면에 있는 핸들이 탈부착을 해서 떼어내서 이런 식으로 이었가쁜 감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